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병화 이사님은 저희에게 친환경 산업을 소개시켜줬지만 저희로 하여금 친환경 산업을 공부를 안 하게 만드는 분인 거 아시죠? 그냥 기다렸다가 설명 들으면 되니까. 아닙니다. 요즘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개인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아 아까 좀 전에도 100배 종목 얘기했으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종목들이 가끔 나오면요. 이게 무슨 어떤 다른 사유에 의해서 오른 거라면 어쩔 수 없으나 잘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있었으면 알 수 있는 종목이라면 참 세상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핑계댈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려받은 돈이 얼마 없어서 못 살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런 게 안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참 힘들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3%도 지금 구독자 수가 몇 만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글로벌 투자 열풍이 우리나라만 있는 열풍이 아니잖아요. 열풍이 이제 부는 거고요. 그건 이제 그만큼 전 세계가 지금 대전환의 시대라는 거죠. 그렇죠. 웬만한 시대에는 뭐 이렇게 10배, 20배 종목은 허다하고요. 100배, 200배 종목도 나오는 이유가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대변액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아직은 생각하는데.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은 저도 그렇고 주변에도 그렇고 이런 시기 하고 보내면 10년, 20년 후에 아버지 저랑 잠깐 변담 좀 합시다. 왜 2020년 그때 뭐 하셨어요 도대체?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서. 그래서 하여튼 모셨어요. 최근에 수소, 태양광 이런 친환경 산업 쪽에 국직한 뉴스들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업데이트 좀 해 주십시오. 수소 얘기를 먼저 좀 드릴게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전체 그린 산업 중에서 수소가 지금 차지하는 영역이 매우 독특할 정도로 큽니다. 크고 전 세계에 돈이 모이는 강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수소를 위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할 정도로 높아요. 그 이유가 전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나가고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탄소 중립을 해야 되면 사실은 100%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고 차는 100%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해야 되는데 특히 100% 재생에너지는 사실은 전력망을 가동하는 측면에서는 불가능한 사실은 이상적인 일입니다. 예측이 안 되는 풍력 태양광을 가지고 전력망을 운용하면 정전이 수시로 일어나겠죠. 그렇죠. 바람 안 불면 전기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몰려도 또 블랙아웃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해야 되겠다는 개념이 확실하게 확정된 것이고요. 그 저장을 ESS로 할까 수소로 할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일단 ESS는 배터리니까 전기차 지금 수요가 너무 크죠. 그래서 지금 이걸 전력망을 위해서 ESS까지 왕창 깔았다가는 굉장히 배터리 수급의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수소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게 합의 봤어요? 그렇게? 그럼요. EU가 그래서 이제 수소 전략을 발표하면서 그 수소 전략은 그린 수소 전략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남는 인여의 풍력 태양광을 가지고 그걸 이제 물을 분해해서 수소로 저장해서 쓰자. 그게 소위 말하는 그린 수소의 개념인데요. 1년도 안 됐죠. EU가 이렇게 확정한 지가. 그런데 그런 EU의 뉴스들이 나오면서 글로벌 수소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기 시작했고. EU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수소 아니면 배터리인데 배터리보다는 아무래도 수소와 배터리는 너무 수요가 많네. 하는 걸 이제서야 알지는 않았을 텐데. 네. 그래서 치열하게 많이 싸웠죠. 수소를 한쪽에서는 그냥 천연가스로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탄소 배출을 감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안 됩니다. 이런 쪽이었는데 이제 100% 탄소 배출 제로의 시대를 선언을 하고 나니 당연히 이제 이쪽은 정당성이 생긴 거죠. EU에서 연간 버려지는 재생에너지. 전력망의 안정을 위해서만 아마 작년 기준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한 3, 4조 이상 됐을 겁니다. 독일이 한 5천억 되고 영국이 한 4천억 정도 되거든요. EU 전역으로 따지면 이미 지금 수조원이에요. 앞으로 더 친환경 늘어나면서 더 늘어내죠. 그런데 100%로 가게 되는 것이 이제 확정돼 있으니까 그거는 수십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버려지는 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상당 부분을 이제 수소로 한 것이고요. 그거 발표하자마자 지금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확정된 그린 수소 프로젝트가 100조 가까이 됩니다. 이미. 아직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100조라는 숫자는 뭘 더한 거예요?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들을 다 모아보면 투자금액이 100조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감이 오기 힘들 정도로 큰 금액이에요. 수소산업 쪽에서 보게 되면. 뭘 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재생에너지하고 수소를 만드는 수전의 장치. 그거를 같이 결합시키는 거죠. 네. 결합시키는 건데 과거에 지난 한 10년간을 보면 연간 이 수소를 만드는 수전의 장치의 설치량이 한 몇 메가와트 정도 수준이었어요. 뭐 5메가, 10메가, 많이 돼야 20메가. 연간. 연간이요. 그런데 발표된 것만, 지금 확정된 것만 17기가입니다. 응? 17기가. 몇 메가 정도였는데. 네. 어떤 기관들은 20기가가 넘는다는 집계를 하는 데도 있고요. 메가와 기가면 몇 만 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수전의 장치의 설치량이 기가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 제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 수소와 관련된 연간 수전의 장치의 측치가 있잖아요. 저기 보시면 몇 메가씩 되다가 내년도는 1,000메가가 넘어가죠. 1기가가 넘어가는 것이고요. 저거를 이제 보시면 이제 진짜 수소의 시대, 그린 수소의 시대가 왔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물을 수소와 산소로 바꾸는 기계? 그렇죠. 물을 수소와 산소로 바꾸는 기계? 저게 이제 완벽한 에너지 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기로 돌아가는. 클린 에너지로 클린 수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이제 가격만 낮아지면 사실은 수소의 시대가 정말 빨리 올 것인데 저렇게 이제 대규모 투자들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한 2025년 정도면은 낮아진다. 그거 지금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수소 시대가 좀 빨리 오는 겁니다. 빨리 오는 거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좀 비교하실 수 있으시냐면 기가 팩토리 들어보셨죠?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의 대중화를 났던 게 기가 팩토리잖아요. 그런데 테슬라가 기가 팩토리를 얘기했을 때가 한 5, 6년 전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개념도 없었고요. 일론 머스크가 미쳤다고 그랬어요. 기가 팩토리면 전기차를 1년에 몇 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기차 지금 돌아다니는 것도 별로 없었을 때인데. 그런데 기가 팩토리를 하겠다는 수소 업체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제가 확인한 것만 7개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기가 팩토리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가 팩토리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차 같으면 현대 넥소를 기준으로 보면 약 1만 대 정도 이상을 만들면 그게 기가 팩토리예요. 그러니까 현대는 이미 기가 팩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1만 대. 왜냐하면 95kW. 1년에 1만 대. 그렇죠. 1년에. 넥소가 지금 95kWh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 이제 1만을 곱하면 그게 나오고요. 도요타는 3천 대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다가 3만 대를 올렸으니까 도요타 역시 기가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이 딱 2개의 회사만 있는 것이었는데 최근에 수소연료전지를 전문으로 한 업체들. 여러분 잘 아시는 플러그 파워, 그다음에 넬, ITM 파워, 심지어 티센크룹, 철강회사인데 그 밑에 사나의 부문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 5개의 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기가 팩토리를 만들고 있어요. 1년에 기가 단위의 수소연료전지든 또는 수전의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그런 수전의 설비의 설치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10몇 기가가 매년 만들어질 거다, 수전의 장치의 용량으로. 1년에 그러니까 수전의 장치가 1기가 이상이 계속 설치가 된다는 거죠.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거의 100배 이상의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의 초기보다 수소차의 지금의 성장이 좀 더 빠를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럼 수소가 계속 생산이 될 거고 남는 전기로 일단 수소를 생산해서 필요할 때 발전해서 쓰자는 거니까. 수소로 전기 만드는 기계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게 이제 연료전지죠. 그렇죠. 수소차에 달려있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현대차가 차량만 하겠다고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발전도 하고 배에도 넣고 전반 모든 산업 영역에 이제 이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하겠다.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거는 현대뿐만 아니고 모든 수소연료전지 업체들이 다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뜻 드는 생각은 그래? 그러면 그동안 수소차의 단점이라는 게 누구나 다 수소차 타면 그게 규모의 경제가 빨리빨리 생기지만 전기차만 해도 이른바 친환경이니까 다들 전기차로 일단 가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시장도 잘 안 커지고 그러다 보면 자꾸 고생하다 그냥 죽는 시장 아닌가? 수소차? 1번 고민. 그리고 그 수소를 어떻게 만들어? 만드는 것 자체가 또 비친환경적이라면서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수소가 친환경적으로 앞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연료전지 만들면 수소차 만들 수 있게 되면 수소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써머리를 잘하신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써서 가야 되는데 이 수소가 더러운 수소라 이거죠. 그레이 수소를 쓰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20년 전에 수소랠리가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세게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한 3년 하다가 완전히 붕괴가 됐어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는 그린 수소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그린 수소의 개념이 너무 뚜렷하게 확실하게 있고 그린 수소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단가가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싼 전력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풍력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지금은 그리드 패러티 이하로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에 맞춰져 있고요. 다음의 단계가 바로 대량 생산 체제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가 팩토리. 기가 팩토리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가가 빨리 떨어질 겁니다. 그게 그 말은 전기차 회사로 치면 전기차 제조공장 또는 배터리 제조공장이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와 같아서. 똑같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차의 미래는 너무 빠른 질문인가요? 그럼 전기차도 돌아다니고 수소차도 돌아다니는 양쪽 세상이 될까요?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하나로 뭉치는 게 효율적일까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는데. 물론 당연히 전기차가 훨씬 더 포션이 큽니다. 제 나중에 리포트 추정치를 보시면 전기차 대비해서 사실은 보면 비교하면 굉장히 형편없는 수치이죠. 그러나 수소가 글로벌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적어도 10%에서 많게는 한 30% 정도 봅니다. 2000원 50년경 정도에는 차량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적어도 10%에서 많게는 한 30% 정도 포션을 갖다가 수차 가져갈 수 있다. 지금 전 세계에서 2억대가 훨씬 넘는 차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10%만 하더라도 2천만 대가 넘는 수소차가 앞으로 생긴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큰 지장이죠. 제가 질문한 건 그러면 조금 더 먼 미래를 상정하고 드린 질문일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수소차도 하고 전기차도 하려면 수소차 충전소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전기차 충전소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집에 남편은 수소차 안에는 전기차면 이거 뭐 충전기 두 개 달아야 되고 과도기에는 각각의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을 텐데 궁극적으로는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거로 헤쳐모여가 되는 게 더 에너지 효율이 아닐까 싶어서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수소가 지금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해서 남아야 될 부분이 뚜렷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린 수소는 충분히 만들어질 거예요. 당연히 그린 수소가 많이 만들어지면 운송 부분에서의 수소의 역할은 계속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로 통폐합될 것 같지도 않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부분에서는 일단 상용차 부분은 트럭 부분은 수소가 전망이 좀 밝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승용차 쪽에서도 SUV급 이상 있잖아요. 약간 큰 차들. 큰 차들은 수소차로 개발하겠다는 업체들이 하나 둘씩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대와 토요타뿐만 아니고 지금 제기워도 이미 올해 안에 로드 테스트를 하겠다고 했고요. BMW X5하고 X7에 장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하고 협력해서 현대의 수소열리전지를 받아가겠다는 영국의 화학 대기업이죠. 이네오스. 이네오스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랜드로바의 원형 모델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이미 현대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장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고가의 차면서 SUV급 이상의 승용차에는 수소차가 아마 승용차로서 꽤 아마 포지션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나 계속 갈 거다. 전기차도 있을 거고 수소차도 있을 거고. 그럼요. 계속 공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기차와 휘발유차도 계속 갈까요? 아니요. 휘발유차는 못 갑니다. 휘발유차는 지금 대부분의 각국의 정책들이 빠르면 2030년. 늦어도 2035년에서 40년 이후부터는 아예 신차 중에서는 판매를 안 하겠다는 게 대부분 국가들의 정책 타겟이에요. 그렇죠. 정책으로서 없앨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비효율이기도 하고 비친환경이기도 하니까. 탄소 배출 제로가 안 되죠. 개솔린 차와 디젤 차가 계속 가게 되면. 그래서 그 자리를 대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가 대세겠지만 수소차도 분명히 생존할 섹터가 분명히 명확하게 있습니다. 저는 질문을 수소차가 다 먹지 않겠습니까? 하는 질문. 그거는 아니에요. 수소차가 다 먹을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수소는 만들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걸 공기 중에 많이 있지만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의 효율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전기차 대비해서 수소차가 유리한 점은 굉장히 작아요. 그러나 그린 수소라는 그 개념 때문에. 어차피 남는 풍력 태양강 전기가 있으니. 그럼요. 그걸로는 수소차를 돌려라. 그렇죠. 그러나 수소차 돌리기 위해서 수소를 억지로 더 만들지는 마라. 더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되면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전기차에 대비해서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와 수소차의 시대는 같이 가는데 전기차는 사실은 이제는 궤동이 올랐죠. 올라서 저희가 굳이 이제는 제가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이 프로포심 나와서 제가 지금 전기차 주가 안 좋은데 아닙니다. 이거는 전기차는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됐었지만 이제는 굳이 제가 그런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다 아시는 사실이고 수소는 아직까지도 갑논들박이 좀 있어요. 있는데 수소의 시대는 이제 완전히 열렸다. 그래서 여러분 종목들을 고르시더라도 해외 종목이든 국내 종목이든 수소차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한 3년 내지 5년 정도의 텀을 두고 투자를 하시면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아직도 살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 수소업계에서도 그렇겠죠. 지금부터 또 새로 등장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2의 플러그 파워를 찾아야죠.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거 배웠네요. 전기가 남아도는 어쩔 수 없이 풍력 태양광이라면 햇볕이 안 좋을 때 혹은 바람 안 불 때 그렇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볕이 너무 좋거나 바람이 너무 잘 불면 또 남는 전기가 생기니까 그렇죠. 이 전기가 만드는 수소만큼의 수소 생태계는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수소 관련 업체들이 좋은 이유가 전 세계에서 지금 대량 생산 체제가 가장 빨리 구축된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차도 그렇고요. 요즘 발전도 그렇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런 기가 팩토리들이 많이 생기니까 소재나 부품을 구해야 되잖아요. 한국 업체들한테 굉장히 많은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시간 좀 지나면 한국 수소 관련 회사들이 글로벌 플레이어가 금방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현대차 덕분에 본의 아니게 먼저 시작해서 그렇죠. 본의 아니게 먼저 시작해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돼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 요즘은 다른 얘기입니다만 자동차 회사들 자동차 반도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현대차 기아차는 좀 넉넉히 있대요. 그래서 왜 넉넉히 있어 거기는?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일본이랑 싸웠지 않습니까? 일본이 뭐 안 주네 뭐 안 주네 그러는 바람에 아 이거 반도체도 안 주면 큰일인데 해서 미리 쟁여놓는 게 있대요. 그러니 참 본의 아니게.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업계 뉴스 중에 또 재미있는 게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해서 미국이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죠. 트럼프 때부터 있었는데 바이든이 시진핑과 통화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줬고요. 신장 위구르에 나오는 제품들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를 한다든지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한테 워닝레터를 줬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태양광하고 면화 쪽인데요. 태양광은 신장 위구르 지역이 글로벌 전체 생산 캐파에 40%가 신장 위구르에 있어요. 패널. 폴리실리콘. 폴리실리콘. 원재료죠. 그래서 업체들이 만약에 거기서 나오는 원재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들에 대해서 제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원재료를 구할 때가 적어지니까. 미국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지금 오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큰 태양광 시장이죠. 중국을 제외하면. 중국은 어차피 폐쇄 시장이니까 우리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태양광 패널 가격은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인권 문제이고. 그러네요. 그리고 신장 위구르 지역에 캐파를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도 시간이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올해 내도록은 아마 태양광 제품 가격이 굉장히 강세일 거예요. 미국으로 가는. 미국에서 쓰는. 미국 시장이 움직이면 전 세계 시장이 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위구르 지역에서도 계속 만드는 실리콘은 남아 넘칠 때니까 미국으로 못 가면 거기서 덤핑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 여러 국가들을 끌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EU에 대해서도 보조를 맞춰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중국에서 업체들이 네몽고 지역 쪽으로 대규모 증설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어떤 긴장관계라기보다는 ESG. 여러분들이 아시는 ESG의 글로벌 트렌드를 단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어떤 물건을 사거나 부품이나 소재를 살 때 여러 가지를 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것들을 사라 이거죠. 그러니까 신장이나 위구르, 신장 위구르를 때리는 이유가 거기에 이슬람 국민들에 대해서 강제 노역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낮은 노동력으로 착취를 해서 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업체들, 우리 태양광 업체들이 유리합니다. 실리콜리, 실리콜리콘. 폴리실리콘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폴리실리콘. 태양광 패널도 그렇고. 우리 업체들은 이쪽하고 상관이 없는 상태고요. 미국에서는 우리가 활발하게 지금 제조도 하고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사실은 풍력 업체들이 워낙 좋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풍력보다는 태양광 업체들이 훨씬 더 선호가 됩니다. 중국 업체들이 견제받을.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미국이 계속 중국을 콕 찍어서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글로벌 생산 캐파의 태양광으로 보면 50%가 넘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옥제면 중국의 태양광 캐파의 공급 과잉이 밖으로 나올 기회가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제품 가격이 역량을 받게 되고요. 우리 업체들은 높아진 제품 가격에 따라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전 세계 회사들 중에 그쪽, 서쪽에 있는 그런 회사들 제외하고 나면 그 다음은 코리아예요? 코리아에 있는 일부 실리콘. 우리 업체는 사실은 OCI 정도밖에 없는데요. 폴리실리콘이 워낙 기초 원재료이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움직이면 뒷단에 셀, 모듈, 인곳까지 가격들이 줄줄줄 따라올라요. 물론 후단에 수요가 견주하면 그런데 지금 수요는 이미 미국 때문에 바이든의 미국 때문에 굉장히 견주합니다. 태양광의 수요는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할 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에 원재료의 공급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차단해주면 가격이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패널까지 지금 이미 상승 압박을 받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신장연구의 대표적인 제품이 면화거든요. 면화 가격 보시면 제 리포트 보시면 태양광 제품 가격하고 면화 가격을 지금 해놨는데요. 면화 가격도 지금 거의 3년, 2년 조금 넘는 가격 최고치예요. 저게 사용처가 주로 면화는 우리 옷 만드는 데 이런 데 쓰니까요. 그러니까요. 면사, 면화를 가지고 면사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생산되는 거 쪼이기 시작했나 보군요. 20%니까 지금 이미 저거는 수입을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미국에서 신장미구르발 미국에서 나오는 면화하고 토마토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화 가격이 난리고요. 면사가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있는 방직 회사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원재료값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거는 전가가 돼 있어요. 면화 가격이 움직이면 바로 면사 가격이 전가가 되는데 지난 2년 동안 우리 방직 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면화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해서. 그런데 저렇게 이게 잘 해결되지 않는 이슈다 보니까 앞으로도 아마 면화 가격도 태양광 가격과 같이 고공행진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방직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자료는 제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할 만한 게 혹시 남아있어요? 오늘도 위원님 리포트 좀 잘 읽어봐야겠다 싶긴 한데. 최근에 풍력주들이 좀 조정입니다. 오늘도 제가 풍력보다는 올해는 태양광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풍력업체들이 조정을 받는 이유는 어떤 업황의 펀더멘탈 이슈는 아니에요. 아니고 작년에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들뿐만 아니라 해외의 풍력 관련 대표 업체들도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이 조정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한 상반기 정도만 지나면 다시 아마 좀 세팅이 될 거예요. 상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조금 기다리시는 지금 미덕이 조금 필요한 시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올 상반기는 풍력보다는 태양광 위주로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는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림산업 전체로 봤을 때는 당연히 수소가 제일 앞서 있고요. 그다음이 이제 전기차 쪽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미국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업체들은 그동안은 유럽 시장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미국은 트럼프 때문에 전기차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바이든이 지금 되자마자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리밋이 있어요. 한도가 브랜드당 20만 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GM하고 테슬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60만 대로 상향을 하는 법안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통과가 될 예정이라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확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싸우고 하는데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신경 쓰실 필요 없고 특히 그 밑단에 있는 배터리 밑에 있는 소재료 부품 회사들은 사실 누가 돼도 상관없죠. 그럴 것 같아요. 배터리 수요만 늘어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업체들이 이미 핵심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사실은 대부분 우리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쪽은 계속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국과 중국 싸울 때 미국의 콩을 중국이 수입 안 해가기로 했다. 그래서 그러면 콩값이 엄청 떨어지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잠깐만 사람들이 먹는 콩의 양, 동물들이 먹는 콩의 양은 비슷하면 미국의 콩이 중국으로 안 가면 다른 데로 가겠지. 결국 전 세계에 극홍이 극홍이지. 그게 배터리 시장에서도 공급이 부족할 때는 항상 나타나는. 그럼요. 요즘 10배, 100배 이런 종목들이 계속 아마 그린 산업 쪽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ESG 펀드, 글로벌 ESG 펀드들, ETF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금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집행이 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쪽 투자하려고. 그렇죠. 그 ESG의 ETF에 들어가는 돈들은 다 그쪽 주식들에 투자하게 되는 돈들이에요. 이게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연간 들어오는 유입 자금이 40억에서 한 50억 달러 연간. 그러니까 4조, 5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얼마였냐면 7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70조, 거의 20배 정도 된 거죠. 그런데 올해는 1, 2월 합쳐서 지금 현재 2월이 아직 반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이미 200억 달러가 훌쩍 넘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한마디로 이쪽으로 몰아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그린 산업 쪽에서 아마 엄청난 히트주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님. 밤에 나와주셔서 아주 잠을 확 깨게 만드는. 고맙습니다. 한병화 이사님 모시면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이 나요. 미국 대통령 개표할 때 트럼프 됐다고 나와서 4년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랬었나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다가 개표 결과 뒤집혀지고 이러면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정치가. 그러네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사실은 정치가 중요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akin주시기도wand 우리의 삶을 줄지 謝謝 여러분 저는 ули学